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할 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전기이사 기출문제에요 과목은 전력공학이고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1번 문제 문제 1번이 어떤 문제죠 보호기전 문제에요 그죠 개전방식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조건에서 보면 환상설로라는 말이 있죠 지금 개통을 보호하는데 어떤 걸 보호하느냐 환상설로에요 환상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상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그림 환상설로라는 것은 지금 이 그림을 보듯이 송전설로가 루프망으로 폐로망으로 구성된 거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환상설로에서 이 문제의 성격에 맞는 것은 환상설로인데 지금 전원이 여기에 발전기가 하나 있고 여기가 발전기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발전기를 G1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발전기를 G2라고 했을 때에 이 환상설로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만약에 어느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사고 지점에 왼편에 있는 이 발전기에서 고장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테고 또 오른쪽에 있는 발전기에서 고장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에요 그죠 그렇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점에서 환상설로에 사고 났을 때 이 보호기 전기는 일단 전류의 방향이 판독이 가능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류가 이런 쪽 방향으로 흐르느냐 아니면 이런 쪽 방향으로 흐르느냐 그래야만이 이 보호기 전기가 동작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또 두드리는 특성이 뭐냐면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이 첫 번째 발전기에서 여기까지의 어떤 거리 L1 그 다음에 이쪽 발전기에서 이 고장점까지의 거리 L2 그래서 이쪽 거리가 짧으냐 이쪽 거리가 짧으냐에 따라서 먼저 뭐가 동작할 거냐를 판독해 줘야죠 따라서 두 번째 어떤 거리 측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호기 전기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 환상설로 전원이 양단 했을 때 환상설로는 보호기 전기 특성이 방향성도 있어야 되면서 거리 측정이 돼 줘야 돼요 따라서 이 두 가지 특성을 조합한 게 뭐겠어요 보기에서 보면 방향 거리 개정 방식이란 거죠 그래서 이 1번 문제 풀면서 이 환상설로를 환상설로의 보호기 전 방식은 뭐냐 이렇게 답만 외울 게 아니고 정확한 원리를 알고 있어야만이 그만큼 우리가 공부를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도 역시 어떤 보호기 전기 문제인데 변압기 보호용 비율체동 전기 이 비율체동 개정기가 대표적인 변압기 보호용이에요 우리가 비율체동 전기는 87번이라고 표시해요 그래서 비율체동 전기가 발전기 보호할 때는 87G라고 표시하고요 이 G가 제너리 있다 발전기 약자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변압기 보호한다고 하면 87T 이 T가 트랜스포머 변압기 약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87B란 것도 있어요 이 B가 뭐냐면 부스 즉 모선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비율체동 전기는 세 가지 주요한 전력기기를 보호하는 거죠 첫 번째가 발전기 보호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변압기도 보호하고 세 번째가 모선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문제 말고도 비율체동 개정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비율체동 개정기는 발전기 그 다음에 변압기 그 다음에 모선을 보호하는 주요한 보호장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 델타와이 결선 즉 변압기는 1차측과 2차측과 결선 방식이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저 문제 조건에서 변압기 1차측은 델타 결선이고 변압기 2차측은 Y결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거 한번 그림 볼까요 자 지금 이 문제 조건 맞게끔 변압기가 1차측은 델타 결선이고 2차측은 Y결선이죠 자 그러면 이 델타 결선과 Y결선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특징이 변압기 1차 결선과 변압기 2차 결선에서는 이런 델타와 Y결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위상차가 마이너스 30도의 위상차가 존재하더라 자 근데 문제 보니까는 맨 끝부분에 단 문제 조건에서 위상 보정 기능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압기 1차 델타 결선과 Y결선을 했을 때 위상차가 지상으로 마이너스 30도 생기는데 이걸 위상을 보전하는 어떤 보장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변압기 1차 델타 결선과 1차 Y결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위상차가 존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는 87번, 아까 80초원 계정기가 뭐라고 했어요 얘가 비율차동 계정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비율차동 계정에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고장이 생기지 않더라도 변압기에서 고장이 생기지 않더라도 이 비율차동 계정기가 오동작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여기 CT 있잖아요 변압기 1차 측에 여기에 CT1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 2차 측에 여기에 CT2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변압기에 발생한 이 30도 위상차를 어떻게 얘를 보정해 줄 거냐 CT결선 자체를 1차 측에서는 변압기 델타 결선과 반대인 Y결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T2차 측의 결선 방식은 변압기 Y결선의 반대인 델타 결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델타 Y에서 마이너스 30도 위상차가 생겼으면 이 별류기 양단에서의 위상차는 플러스 30도가 존재하겠죠 델타 Y가 마이너스 30도면 Y델타는 플러스 30도에서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30도 정반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30도니까 하필 지금 용도가 될 거 아니야 그 용도가 되니까 위상불량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문제는 변압기류가 다 델타 결선을 했을 때 CT결선은 양측의 CT결선은 무슨 결선을 하느냐 거기에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CT결선은 반대 결선인 Y델타 결선입니다 3번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문제에서 지금 문제처럼 변압기 결선 방식이 1차측이 델타 결선이고 2차측이 Y결선을 했을 때에 CT결선은 위상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역결선인 Y결선, 델타 결선으로 반대로 결선해주라 자 근데 문제에서 또 바꿔서 변압기 결선이 Y결선이 Y결선이라고 했을 때에 CT결선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Y결선을 했을 때는 플러스 30도 위상체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CT결선은요 마이너스 30도의 위상체가 갖게끔 우리가 결선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때는 델타 Y결선으로 역결선을 하라 자 내가 이 문제의 정답을 체크하기 전에 그 전에 이렇게 내용 정리해 준 거예요 변압기 결선이 델타 Y일 때 CT결선은 Y결선이 델타 Y일 때 CT결선은 역결선인 델타 Y일 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3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정리는 어떤 문제의 정리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